여기가 아닌 것 같죠? 이쪽이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긴가요? 여기가 어디죠? 도대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고 이쪽으로 돌아서 근데 이분들은 저를 따라오나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지금 줄 수 있는 교우님이 있고 쌍둥 합격치고 받고 있는 교우님 인스타임인데 누구누구누이죠? 여기여기 전무님 있고 아..이거는 제대로 붙었는데요? 그러나그러나그러 굉장히 두터운데 지금 입으로 아이..두터워요 두텁죠 지금? 두툼파티 아..굉장히 많은데 지금 에..선임 놓고 맹.. 에..여기여 담명인데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죠? 지금 에..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에..어렵겠는데요? 두터워요 더 온다나 지금 특수병 까지 있구요? 에.. 교우님 노리고 있죠? 신화학당님 어쌤인데 사실 생전계 떨어지는 순간 신화팔기 신화경통님인데 자..이거는 이불병사 지금 노리고 있죠? 파팀적인데 뒤쪽 훔쳐 훔쳐 에에.. 우는데 우는데 늦죠? 이미 이쪽이 밀린 상황인데 아.. 아.. 특수병은 일단 노렸어요 버프가 없네요 지금 그러나 그러나 어떻게 자.. 일마련님 왔어요 4대천왕 자.. 상대 공병 공병 노리고 있죠 지금 형아다님 있죠 신화팔기 아..이..이게 지금 같이 만약에 왔다면 4대천왕 태웠니 상대 공병 노리고 있고 아..이.. 점사할 땐 일이 안 돼요 지금 미니 힐러에요 역시 지게님 힐 지원 이쪽에 여기 빨다님 있구요 예.. 아..여기 페이크죠 페이크 단병 페이크 형아다님 누웠어요 일단 노리면서 찌를때는 지금 아프게 들어간다 역시 단병이에요 힐 힐 힐 힐 저 영웅스킬까지 적용된 상황이고 민트다님 민트다님 민트다님이죠 예..오빠다님 여기 형아다님 있구요 진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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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살림까지 와있기 때문에 지금 4대천왕 일단은 거의 다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이쪽에 아..이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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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약에 그 아까 그 파코란 파티까지 온다면 신화일도 두터워지겠는데요 4대 천왕 척살림이죠 천월신궁치고 막건지 척살림 아..상대 그 특수병 노리고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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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파.. 파티 얼터인데 얼터에요 지금 어..이거 이..이거 지옥..이거 지금..이거 힐흙 발로 계속 적용상탠데 자 죽살리.. 에..상대에.. 어..이게 지금 특수병 노리고 있죠 지금 서포트 파이어에요 자 이거이거 형아다님 자 이쪽 이게 밀집된 상황에서 피해가 확산되죠 이 범위 스킬 안사될때 자 파티 얼터죠 지금 이쪽 억리다님 노리고 있고요 에 역시 이쪽 축팡님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네 여기 특수병지마 여기 축팡님 누웠죠 자 사대청 태호님 축살림있고 저 도도한 새님 도도한 호님 저 치열한데 견제하겠죠 특수병 신할쪽도 여기 이 견제를 뚫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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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금시로 이빨로 자 형아다님 노리고 있고요 아 지금 이게 견제짐이 양쪽에서 들어오죠 지금 억리단 아 있죠 타겟 해제 상태로 빠지죠 빠지고 있고요 이불특수병 아 여기 쪽에 병사들 일단 누워 있고 역시 특수병이에요 어 지금 파티 얼터 상태 누구 찌르죠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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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가 아 아직 안되고 아직 안되고 도도한 공님 누웠죠 이쪽 축살림 일말은 상대 특수병 일단 견제해주는데 배틀에 지금 지금 생존기 없어요 도당공님 누웠고 자 분신 누웠죠 자 치열한데 치열하죠 치열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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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화열도 두터워요 지금 에이 이쪽 누웠어요 특수병 누웠죠 견제 굉장히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데 에이 에이 용무기당검이에요 백팡님 절대 독꿈치곱을 받고 있는 백팡님 자 이불의 병사 노리고 있어요 지금 찌르고 있는데 자 여기 태오님하고 지금 일말연님 있죠 사대천왕 독꿈치곱을 받고 있는 일말연님 여기 누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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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은 모양인데요 에이 신화열도 지금 밀은 모양 두터워졌어요 순식간에 이 정도 아 아 에 처음에는 뭐 한 두파티 정도로 일단 보였는데 순식간에 지금 지원병력이 합류하면서 전체적으로 에 두터워졌고 그죠 이게 처음에는 한파티 일단 못 버티고 지원 파티 올 때까지 못 버티고 다 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각계격파되는 모양이 나오나 했는데 어 순식간에 지원병력들이 쉽게 하라면서 투톡게 판을 짰죠 자 동파티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자 대량살상 전술병기를 착용한 특수병 파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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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티 먼저 먼저 에 이건 즉수병 파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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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흔들 생각 같기도 하고요 지금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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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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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왔죠 아 이거 이거 척사님 4대 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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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먼저 점사 에 노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상대는 지금 특수병 파티 아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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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팡이 백팡이 아 여기서 아 아 자 지금 주고받았는데요 지금 백팡님이 상대 특수병 길이하게 노렸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완전히 붙었는데 에 단병 지금 페이크에요 척사님 척 아아 척사님 점사로 계속 노려요 자 여기서 다시 에 상대 지금 힐러누리고 있어요 일마리님 이쪽 다시 역시 병사들 지금 에 점사하고 있구요 지금 용팡님 놓고 뒤쪽 뒤쪽 후밑쪽에 여기여기 아직 아직 예은님하고 지금 이 병력들 지금 이쪽으로 안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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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늦게가죠 백팡님 여기여 에 역시 서포트 파이어죠 상대 특수병 아 여기여 어느정도 어느정도 아 이쪽 버티나 버티나 한번 버텼죠 어 여기 일단 우양님이 있구요 자 이쪽 피천모님 누리고 있는데 에 에 에 이거 지금 에 이게 실기도 나구요 에 이 활이 지금 여기저기 다 꽂혀있어요 지금 특수병 지금 몸에 여기 좀 누웠고 아 이쪽에 교우님 쌍공합격친거 맡고있는 교우님인데 이쪽에 대공님 이쪽에 대공님 있죠 역시 에 비천모님 저 시낙다 눈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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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팡님 용무기 2단이죠 역시 절대도 꿈친거 받고있는 백팡님 카라니 카라니 예 이거 응당이 또 어 이쪽에 이제 돌 변신되어 있고 지금 아 치열한데 저쪽 후밑쪽 후밑쪽도 지금 있어 여기 에 피천모님 노리고 피천모님 파티인데요 여기 위병이에요 지금 위병 일단 해볼만하다 지금 2평가기 때문에 신화경통립 신화8기죠 공방놀이고 있고 여기가 아주 치열한데 지금 일마레님 일마레님이 지금 노리고 있죠 인수타이밍에 페이크에요 페이크 태호님 있죠 4대천왕 태호님 어쌤상황 같은데 일마레님 같은 파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4대천왕 이거는 어쌤상황이구요 3대공병 점사 지금 어쌤할때 8옥이랑 놀정도로 일단 점사가 예리하게 들어가고 이번엔 힐러놀이는데 아 힐러놀이죠 미남힐러에요 누웠어요 누웠어요 아 점사가 지금 아픈데요 자 그러나 그날 특수병 한방이 전세를 바로 역전시킬 가능성도 커요 지금 대량 살상 전설병들 착용하고 있는 특수병인데 여기서 여기서 얼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 디버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아 펄 여기 버티면서 빠지는데 에 빠졌죠 저쪽으로 빠졌어요 지금 자 지금 밀집상태고 지금 겨울 아 백팡님이 이거를 지금 전담회에서 견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절대 독검치고 맞거니 백팡님 자 파티면서 상태로 계속 상대 여병사 노리고 있어요 이번엔 척살림 못 가야 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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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천왕 척살림 예 역시 견제죠 예 뒤로 빠졌는데 지금 어쌤쌤 상황이구요 잔쿠론님도 보이죠 여기 조련사 치고 박았는데 잔쿠론님 개를 시켜서 물게 할텐데 분명히 잔쿠론님도 지금 개를 안보이는데 일단 치고 있어요 그냥 치죠 응 키낭신입니다 지금 파월 영웅스킬까지 사용했고 지금 쥬니님 누웠고 좌측 좌측에 한 파티 있죠 이불 여기요 이쪽에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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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용통님 있고 좌측 우측 굉장히 빠졌는데 누가 노리죠 이거 지금 여기 에 교우님이네 교우님 파티 지금 아 있죠 다시 중앙중앙중앙 역시 특수병이죠 누구 노리죠 십앙생님 노리고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다시 피천모님 노리죠 에 지금 견제 자 특히 특수병 견제가 지금 계속 신화를 들어가는데 지금 효과적인데 견제 아직까지 효과적이에요 에 또 노리죠 특수병 상대 특수병 에 지금 다시 부활 일어났는데 야 다시 또 노렸어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견제하는데 견제가 통하고 있는데 자 위블론님 에 이쪽 저쪽이요 저쪽 후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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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밑쪽에 상대 공병 노리고 있죠 에 장치 힐러 미인힐러 일단 노리는데 이불들도 응 에 미인부터 치면서 지금 상대 응 흔들어 놓겠다 이건데 거미 거미님 지원이고 척사자 아 여기 지금 둠팍님 아 이정도는 지금 견제가 통한 모양이 나왔는데 에 통했어요 통했어 지금 에 통했죠 시랄죠 상대 특수병 파티 집중적인 견제 이게 통했네 지금 밀었어요 음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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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요 자 오는데 지금 결전 붙겠는데요 음 자 오죠 오죠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응응 자 특수병 일단은 특수병 파티 선두에요 지금 에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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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 여기 아아 먼저 왔죠 여기 자 여기여기여기 언덕같이 지금 왔는데 혼자 자 특수병 아 이쪽에 참 부적이구 어 에 아 일말해 사대차인을 말했냐 자 일단은 파워드 이거 생존기를 일단 쓰고 아 언다인까지 떴어요 파티얼터 어 자 이거 어떻게 될지 응 저기 저기 여기서 경림 경림이 있구요 응 백팡님 여기 페이크죠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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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파티들이 있구요 한 파티 에 이렇게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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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다 있는데 지금 이쪽 중앙접전인데 일말해는 여기 있어 용무기 스킬 지금 걸린 것 같아 마비브레스 자 들어갔죠 지금 자 혈맹무적 들어갔어요 이걸로 일단은 수습해 놓고 지금 재공격죠 여기 아 산 신화팔봉 아닌가요 이거는 예 사막에 갈증이 걸렸고 지금 크리스탈이에요 신화팔봉 민힐러 이쪽에 특살 자 상대병사 지금 노리고 있어요 이쪽 아 여기 아 이 포라가 된다 이 자가 여기서 눕죠 자 여기서 아니죠 하이도 음 설마 이게 저 살아남을 일은 없을텐데 그렇죠 일말해님 4대천왕 상대 궁병 한번 노려봤구요 쭉쭉 살린다 인스요 인스요 궁병 노리고 있네 파티 얼터 상태인데 지금 지금 노블 세크릿까지 걸려있구요 저 태원님 4대천 태원님 저기있죠 저 백팡님 절대독검 충협박검님 백팡인데 여기 투토운데 언덕 쪽이 투토고 후밑 쪽에 여기여기여기 많이 퍼진되어 있어요 지금 신화열병력들 여기여 후밑 쪽 여기 지금 요건 이제 밀집상황을 피하는것 같죠 외곽 쪽에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저 특수 왜 말했니 상대방 사람들에게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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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에 지금 오빠가님 힐이야 역시 신화팰봉 민실러인데 아 여기 지금 시방세님 있구요 네 감사하구요 이쪽에 음 지금 외곽 쪽에 삥 둘러있어요 신화열병력들도 여기여기 여기 특수병 파티인데 이분들 민여병사구요 소니님 별풍사 다섯개 성합성 아 형하다님 누웠죠 빨다님 수라공치고 받고있는 빨다님인데 민 여병사 한번 노려보네 철다님 역시 민힐러죠 오빠다님 역시 마찬가지 실화팔봉 민힐러구요 형하다님 지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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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도왕군님 빠지나요 빠지나요 굉장히 후미쪽 깊이 빠지고 상당히 위병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형하다님 도도왕군님 이 파티죠 위병 일단 파티 견제하고 교우님 여기서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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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치열한데 치열한데 지금 이분의 병사가 일단 여기 많이 넣었는데 지금 수습은 되고 있어요 조금씩 다시 다시 아 이거는 지금 이 4대 천왕 파티들 1.4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여기에 지금 전제 좀 해주고 있죠 이 파티 4대 천왕 파티가 지금 상대 특수병 파티 견제하고 있어요 여기서 견제하고 있어요 이쪽 그죠 일말에는 일말에는 아 이건 아니고 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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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자 일단 어센이구요 아 지금 화살이 여기저기 꽂혀있죠 지금 여기 여기 이 파티 있는 데까지 꽂혔어요 지금 화살이 계속 힐기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T스킬까지 했구요 아 이게 지금 집중적인 견제에요 완전히 지금 4대 천왕 4대 천왕 4대 천왕 에 백팡님 못 가요 백팡님 백팡님 절대에도 껌치고 박아는데 백팡님 에 일단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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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상대 단병도 지금 백팡님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데 여기요 에 여기 여기 백팡님 에 역시 견제 지금 상대 특수병 견제 아 아 또 묵었어 자 이거는 지금 에 에 파티로트에 남은데 아 다시 다시 아 이거 지금 이거 완전히 집중적인 견제인데요 여기 자 그러나 버프는 있어 버프는 있기 때문에 자 슬슬 파고 제대로만 터진다면 이쪽 중앙쪽이 한 수만에 무너질 가능성 터요 여기 이불의 병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뭔가 팔을 뒤로 당기고 쏘려고 지금 하는 것도 같고 그저 쏘죠 쏘죠 여기 경렛놀이구요 아 진짜 엠님도 없고 통화다니까 에 여기여 여기여기 여기 콱님 아직 아직 부활이 안됐고 지금 백팡님 백팡님이 견제서 알아요 아닌데 아닌데 이거 자 견제가 없나요 없을 때는 이거는 지금 견제 없는 풀이 상태로 지금 난사되면은 지금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양도 나오구요 우리가 봤죠 자체에 얼터되어 있고 지금 생존기에 없어요 없어 아 여기여기 이쪽에 아 이쪽에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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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 볼까요 축살림 어색 타겟해지네 에 박rey 자 엔 검정 cod 쑤 고 Strategic 아아 이 단검 단병이 지금 찌르는데 자 언다잉 떴죠 지금 에에 태우님 눕고 자 지기님 눕고 자 수습이 되나요 이 상황에 지금 자 여기여기여기 아아 수습이 됐어요 속살림 4대천왕 아 지금 아아 정말 숨막히는 교전인데 여기여 병사의 실이구요 지금 어셈 들어왔죠 지금 아아 형아다님 누웠죠 형아다님 자 빨다님 수라궁칭을 받고 있는 빨다님인데 지금 위자에요 위자 위자 여기 지금 던져죠 지금 상대 특수병 던져 하고 있구요 어셈 영웅스킬까지 지금 돼 있구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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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에에 아 이게 지금 집 한두 명이 치는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에 다시 일어났죠 지금 타겟해 제가 스스링 스킬은 다 쓰는데 워낙 전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블루 님도 이제 척살림이 이번에 여기야 여기 위블루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1위 순이라고 봐야돼 대량살상 전설병을 착용한 지금 특수병이 지금 일수네요 무조건 지금 노린다고 봐야돼요 전체가 지금 거의 연합점사식으로 노린다고 봐야죠 지금 여기 누구는 없죠 저 예린 놀는데 이쪽 흔들러 왔어요 지금 자 예린이 애 공격받는데 지금 도두한샘이 막 아 여기여 지금 이쪽 쇽팡님 미인공수에요 지금 실화팔봉 이쪽 파티를 일단은 노려 노려보는데요 예 이쪽 한 파티 있죠 여기 지원이죠 이 파티 지금 여기 교전하러 이쪽 병력 지원 왔구요 아 휘블루 휘블루 저 파티 얼터 아 지그닛놀이고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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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무쇽 파티무쇽 파티무쇽이구요 저 파티 얼터 어쌤쌤까지 지금 들어왔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 여기 레이팡님 아 축팡님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는 지금 병력이 있어요 지금 미우렐병력 여기 교전하는 병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 도두한샘님 묻고 여기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이쪽 한쪽이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크죠 지금 실화해요 도두한샘님 자 부활수습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 이쪽 자 프랑님도 이쪽 또리죠 이번엔 중앙은 중앙쪽 여기 프랑님 버텼나요 버틴거 같은데요 프랑님도 도두한공님 예 상대특수병역시도 빠지고 빠지고 지금 분산에서 빠져주는데 빠져주는데 애님 한번 에 다가서서 한번 노리고자 자 백팡님 여기있죠 절대도 꼼치고 빠지나 빠지나 그러나 너무 멀리 빠진다면 전력이 공백이 생기기 아 이쪽이 여기가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무너졌어요 이쪽이 위쪽이 전부다 지금 병사들 지금 많이 빠지고있어 언덕쪽에 이 파티들이 전부가는데 전부가자 빨다님 에에에에에 지금 특수병놀이구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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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 세 방향 정도에 지금 상개소 공격인데 지금 위쪽이 수습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에에에 성화단님 여기요 여기 이쪽 이쪽 치고있어요 이쪽 파티에 있는 지금 성화단님 코라자? 이건 뭐 같은데 여기요 자 이쪽 중앙쪽 역시 있어요 지금 위를 그러나 돌아가지고 지금 첫공이에요 쭉쭉 삥돌았죠 여기 에에에에 삥돌아오죠 지금 교우님 쌍공합격 친구 받고있는 교우님 파티까지 삥돌았죠 지금 뒤에 후메에서 치고있는데 아 여기 지금 자 중앙에 지금 모여있는데 위를 위쪽이 수습이 안된다 아직 안된다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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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일마리님 노리고 있구요 마찬가지에요 상대도 지금 4대천왕파티 집중적으로 견제하겠구요 일마리님 여기 여기 에에 누웠어요 누웠죠 지금 자 척살림 척살림 척살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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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싱우도 올렸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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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노리죠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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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보라가 됐나 아 이거는 이거는 대미지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응 14만 8천 말이 맞았는데 자 척살림 일마리님 일마리님 에 여기 어시가 지금 어시가 안되고 야 이 교우님 어시가 안되는데 지금 태원님 에이 이거는 상대 병사 노리고 있어요 척살림 여기 있구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그 모양이죠 언덕 쪽이 만약에 수습이 안됐다면 에이 이거는 음 자 이비를 이 재교전 합류 그때까지 이제 나머지 파티들이 이제 버텨야지 다시 정비되는건데 척살림 네 상대 노리고 있죠 어 상대방에서 달리는데 어디로 달리죠 언덕 쪽까지 굉장히 달리는데 자 일마리 일마리님 어시가 어시가 지금 중앙인데 어시가 역시 특수병 도리구 있구요 중앙쪽 여기죠 깃털 썩고 음 다시 누구 누구 넣었나요 중앙쪽이 땡 감수하구요 음 아 여기서 어 우측 중앙인데 여기 신하경 통립 노리고 있죠 아 역시 신하 팔기 칭호받고 있는 분이시 이쪽이쪽 예 역시 궁병이에요 예 무기 무기님 특수병 일단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아까는 그게 굉장히 에 집중적으로 해서 좀 통했죠 전문형 결과까지 나왔는데 사대창 퇴원이 계속 누리고 아 이거는 지금 특별한 생존기가 지금 없는데 에 없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포위했어요 거의 포위했죠 에 이렇게 신하를 지금 삥들로 포위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절이 여기까지 아 여기서 포위해서 지금 범위 스킬 날리는 것도 아프다고 봐야되지 도도한 공립이 여기여 여기여 에 에 에 상대 지금 위병 노리고 있죠 에 여기있죠 축살림 에 위병 노리고 있고 일마리님 일마리님 도도한풍님 이쪽까지 이쪽 중앙이 있는데 중앙에 여전히 있어요 지금 아 여기 화살이 엄청많이 꽂혔죠 여기 여기 좌측에서 막 날라오죠 여기에 여기여기여기여기 지금 자 힐기둥 계속올라오는데도 올라오는데도 지금 발똥스톱 발똥살까지 이제 파퉁처까지 지금 손 돌아왔어요 자 파티 무적 상태에서 노리겠지 한번? 안노리나요? 어씨 어씨 안노리나요? 아직 어 여기 이쪽에 자 파월 홈있죠 장쿠러님 노리네 조연사 치고 박아야지 장쿠러님 아무래도 개한테 물리는게 조금 부담스러웠나요? 장쿠러님을 노리고 있어요 장쿠러님은 누군거죠? 밴드 비틀? 이건 아닐테고 이쪽에 영수킬 쓴거 같죠? 이브레이병사 영수킬 썼죠 거대해졌구요 미천모님 누웠고 이쪽에 역시 후비적 병력은 없죠 콩팡님꺼 이 파트들 다가오고 있구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 입구쪽까지 지금 미는 모양인데 자 빨다님 여기까지 미는 모양이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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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여기 교우님 있죠? 쌍공 합격 칭호 받고 있는 교우님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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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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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예 단병 지금 이 단병 파티 같은데 이쪽 이브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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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들 신학당님 대공님 아 여기까지 왜 한 파티 더 왔죠 지금 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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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일단 미는 모양이고 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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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서 교주는 역시 계속 되고 있어요 아직 응 응 위쪽에 지금 포진에 있죠 지금 이브레 명력들 이쪽 예 이쪽까지 자 미는 힐 장치 누웠구요 자 일마렐님 안 잡히는데 저 백팡님 안 잡히고 아 이쪽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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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육무비 스킬 떴어요 여기서 한번 에 이쪽이 지금 다 걸릴 가능성이 큰데 아 여기 다 걸렸어요 다 걸렸죠 지금 에 이쪽 다 걸렸어요 지금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적이 들어왔나요? 무적이 안 들어왔어요 혈맹무적 아 이거는 이거는 자 에이 지금 누웠죠 예 단병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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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이 안 들어온 상태면 엔님까지 다 누웠어요 이 한 파티가 셋이까지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거는 혈맹무적으로 방황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욕무기 스킬 마비브레스 터질 때 에 다시 다시 정리해서 지금 에 이불을 좀 병력 이동이죠 한 파티가 무너졌기 때문에 좀 신활 수습전까지 빠르게 에 다른 쪽 치고 간다면 응 기회 잡을 수 있겠죠 여기 오빠 다닌 파티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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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이쪽 와 있구요 응 여기서 도도한 후님 도도한 새님 도도한 새님 단병 노리고 있어요 이불 단병 지금 원단도 없고 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 미인공수처 신화팔봉 숑팡 파티움측 상태를 어디로 가나요 응 상대 둠부 노리고 있죠 여기 여기 불왕님 아 이쪽 교전 이 수습이 되는 모양인데 또 신화열도 응 아 수습 능력이 빠른데요 신화열 네 상대 단병 일단 누웠죠 여기 자 이쪽 아래쪽 아래쪽 빨단 예 위병론이네 상대 위병 자 오빠 다닌 민힐러인데 응 신화팔봉 어 여기도 두텁인데 두텁죠 여기는 우측에 여기 이 자탈포 같기도 하고요 이쪽이 자 히로이빨 어쌤까지 들어간 자막 에 이쪽에 여기 순간에 한파티 가량 일단 누웠다고 봐야되겠네 다시 수습 수습 희망전도 형화다닌까지 에 1마량 파티가 뒤에 견제하고 있네요 뒤쪽 여기는 수습 가능하겠는데 에 이쪽에 1마량 여기 그쵸 어 태호님 사대창 태호님 예 있죠 여기 견제 특수병 견제 안하나요 특수병 견제 안하는데 지금 누가 견제하죠 견제는 안하는데 자 태호님도 에 지금 견제 들어왔죠 에 가네요 가네 일마리님 힐러 여병사증도 오리네요 백팡 에 네 견제하네 이건 지금 백팡님이 전담하고 있어요 여기에 상대 특수병이 지금 전담해서 찔러주고 있죠 지금 어셈인데 여기까지 다시 여기 엉니다 님도 없고 백팡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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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아 여기 흠 지금 여기 아 이거는 저 어떻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지금 아 신학당이 도왕 풍님도 없구요 에 도왕 풍님도 계속 공격이죠 상대 특수병 연단도 없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신학당이 있는 상황이고 타겟 해제 했죠 쓸 수 있는 스킬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 놓으시죠? 백팡이 지금 돌았어요 여기 지금 바로 돌였죠 아 지금 버프까지 지금 지금 오늘 이게 이 교전 지금 백팡님이 굉장히 견제를 잘하네요 지금 계속 안가죠 안가고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거죠 이거는 기다리는거에요 지금 여기 견제 잡아두고 아 여기까지 지금 사실 병력도 여기 묶여있으면 그만큼 손해인데 응 지금 한파에 간다 간다 이거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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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는데 다 가는데 다 가는데 이거 지금 지금 일단은 이 불혈 쪽이 지금 이 위기를 위기를 못넘기나 아 못넘겼는데 에 이건 밀린 모양이네 아 이거는 이거는 음 신화엘이 밀린 모양 이불혈이 밀린 모양